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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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파주에 커피샵에서 50여 명 생긴 상황들이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마스크 안 쓰고 확진자가 거기 가서 기침, 재채기 하면서 환기도 안 되고 천장에서 에어컨 바람이 쭉 내려오면서 또 건조하고 비말이 에어로졸처럼 되면서 그 실내에 다수가 노출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커피샵은 쾌적하지만 온도가 낮고 건조합니다 에어로졸은 우리가 비말이나 이런 것은 습기, 고온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브는 지금 찐은 듯한 더위에 습도가 높죠 에브는 바이러스가 에브에서는 비실비실합니다 그렇지만 커피샵과 같이 온도가 한 20, 23도로 낮고 또 에어컨이 빵빵하게 바람이 흩날리고 또 제습 기능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습도는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샵에 쾌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커피샵에 오래 머물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커피샵에 자꾸 몰리게 되죠 지금 같은 이 무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나 무증상자들하고요 보니까 지금 파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커피샵에 증상이 있기에 하루 전에 거기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증상이 있어서 확진받은 건데 그 무증상 감염자가 커피샵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면서 기침 재채기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말은 했겠죠 말하면서 침 튀기면서 거기서 비말이 나오고 그게 퍼진 거니까 상당히 아주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 제습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 침에 나온 비말이 마르면서 더 가벼워져서 실내에 둥둥 떠다니고 오랫동안 환기가 안 되니까 떠다니면서 그 다수가 감염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타당한 합리적인 합리적인 가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커피샵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말고 또 마스크 꼭 쓰고 환기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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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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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sso